제주도의 한남자 하얀지가 진짜 많네 오 바람도 불어 오, 바람도 불어 배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는데 배가 뜰 수 있을런지 제주도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완도 다행히 배가 정상 운행이 되었고 배타고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30분 전 8시 59분 지금 딱 9시 9시 반에 제주도 여행 배가 출발하니까 아직 30분 남았네요 바깥으로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제주도도 비 많이 오고 있죠 완도하고 제주도도 비 많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다음에 또 완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면 완도 수목원 수목원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완도 수목원 한번 이제 가야되겠네 언제가 될지 이제 가야되겠네 방송 나오네요 배에 타서 다시 봅시다 자 이제 제주도 가는 배를 이제 탑승합니다 완도에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언제 또 완도 올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배를 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까는 와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막 그냥 퍼 부었는데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는 그렇게 비 많이 안 오네 그래도 배가 떠서 다행이네요 바람만 알면 안 불면 가니까 조을 다가서 다행이네요 네 잠시 잔 아 brought in 자인석에 앉았고 하하 자 사진 출발합니다 제도 오 오 아 차타고 가기로 아 점심 우리 다음 분위기 느는게 뭐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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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 세워놨는데 내 차 타고 제주도 집으로 가야죠. 나의 자동차 이틀동안 잘 있었냐.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고요. 저는 제주도 집으로 가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. 저는 제주도에서 다른 일상, 다른 여행지,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